이게 옳은 선택일까? 아마, 제 짐작이 맞는다면 이 통로가 로보톰이 집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거예요 지하실에 대체 왜 이런 수상한 통로가 있는 거야? 원래는 없었어요 뭐? 그럼 우릴 어떻게 알고 지하실로 안내한 건데? 나침반이 북쪽 방향에 이끌리듯이,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거 아니었나요? 저희를 가지를 향한 나침반으로 쓰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 재질을 보아하니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군요 아마, N사의 파견원들이 이곳을 점령하며 만들어 놓았겠죠 짧은 길은 아닐 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통로인 만큼, 적들을 마주칠 가능성도 다분하겠죠 준비되었으면 출발하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, 단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이에요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이 단위 휘청거리는군 일단이 휘청거리는군 나, 자 자 다음에는 머리다 정화 테라 정화 마찬가지로 정화 그 CS 너무 쉽잖아 다? 다? 정화! 죽었나? 정화! 노가치한 저항일 뿐이다. 죽음으로 체험을 하라. 정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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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잖아?